안녕하세요. 섹스폰니스트 임희승입니다. 임희승의 섹스폰 연주곡 따라하기 이 코너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벌써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진미령님의 미운사랑입니다. 미운사랑은 2018년 8월 27일 섹스폰트리 나고시에 수록되어진 연주곡으로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로 시작한 첫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쑥스러움과 어색함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사랑하는 마음이 더할수록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그리움이나 외로움을 미운사랑이라는 단어적 표현으로 애잔함을 그린 노래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애잔한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임희승의 섹스폰 연주곡 따라하기 제5편 미운사랑을 함께 하시기 전에 상단에 링크되어진 연주곡을 먼저 감상하고 오시길 추천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저와 함께 미운사랑을 연주하러 가시겠습니다. 미운사랑은 트로트 장르이며 리듬은 슬로우 고고 리듬입니다. 슬로우 고고 리듬은 세번째 강의 천년지기에 나왔던 고고 리듬의 형태이며 메트로운 템포 76 이하의 빠르기를 가지는 비교적 느린 템포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정적이고 애상적인 노래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 곡은 70템포로 애절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곡에 사용된 텅잉은 노말 텅잉과 슬로우 스타가토 텅잉입니다. 텅잉의 자리를 숙지하셔서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이 곡은 원곡을 바탕으로 잔결 꾸미몸, 플립 꾸미몸, 단운 꾸미몸이 사용되고 있으며 마무리 부분에는 D-major pentatonic scale을 응용하여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곡은 비브라토, 칼톤, 스쿱, 드럭, 서브톤 등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멜로디 라인은 간단하지만 여러가지 테크닉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노래의 난이도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을 샵이 두 개이며 가사의 끝음이 레 로 끝나는 D-major 키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마디 후에 3박자 쉬고 처음 나오는 라음에 텅잉하고 들어가면서 라시, 램이 점점 크게 호흡 조절해줍니다. 다음 마디로 넘어가시면 파음에 잔결 꾸미몸, 파솔, 잔결 꾸미몸 앞에 파에 텅잉하시면서 하프 운지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프 운지는 키를 반만 열었다가 닫아주는 운지였습니다. 다음은 파, 파 같은 음이기 때문에 텅잉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미, 레 도 슬로로 연결하시면서 점점 작게 다음 마디 시에 텅잉하시고 한 박자 반 음인데요. 한 박자 이상은 유지하다가 드롭 하시면서 다음은 저음 파, 서브톤으로 연결시켜줍니다. 드롭하면서 서브톤으로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 시, 시 앞에 라샵 꾸미몸, 뿌트키로 하시면서 텅잉하고 뿌트키는 시 아래 작은 키였죠. 시 아래 작은 키를 시 키와 같이 잡다가 슬라이딩 시켜서 놓으시면 되는 운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 텅잉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시, 음 16분은 시에 텅잉하시는데 이 리듬이 싱거페이션 리듬입니다. 빰빠 암빠 여기에서 빰빠 암빠바 하고 16분은 표로 나눠지게 되었죠. 마디 넘어가시면 미, 레, 시, 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라음에 텅잉하시고 샘여림은 악보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호흡의 양을 조절하셔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악보를 보시면 라에 텅잉하시고 그 다음 마디 렐레 부점이고 점 2분음표로 타이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마지막 음에 텅잉하시면서 비브라토 하시고 점점 작게 호흡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주를 다섯 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1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여덟 마디를 제가 1-1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반박자 쉬고 한 박자 레에 나오고 다음 반박자에 나오는 렘이 16분음표죠. 레에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음 레에는 서브톤으로 표현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레에는 텅잉하시고 그 다음 박자 파에 텅잉하시고 라 나오면서 점점 크게 그 다음에 나오는 16분음표 시 텅잉하시고 레에 나오는 레를 좀 유지하다가 드롭하시면서 다음 음 시에 텅잉하고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에 텅잉하시면서 비브라토 점점 작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보시겠습니다. 반박자 쉬고 한 박자 나오죠. 계속 반박자 쉬고 한 박자 나오고 16분음표 나오고 이런 리듬이 이제 단기무윰 앞서 나왔던 리듬의 형태입니다. 잇딴따라의 형태로 되어 있고 T로 표시한 부분에 텅잉하시면서 점점 크게 세 번째 박자의 미에 텅잉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자의 시에 텅잉하시면서 이것이 훌리꼬미무에 였습니다. 잔결꼬미무윰은 앞에서 짧게 따리라 해주는 거였고 훌리꼬미무윰은 뒤에서 짧게 따리라 해주는 리듬의 형태였습니다. 훌리꼬미무을 한 후에 라시 16분음표로 연주하면서 마지막 시음은 슬러스타카토입니다. 우선 불고 나서 시옷 발음으로 혀를 리드에 살짝 대주시고 그 혀가 떼지면서 다음 마디에 텅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 도시 라시 다음음 라에 텅잉하게 되죠. 이때 샘여림 눈여겨보시고요. 다음 마디 넘어가서 라 텅잉하면서 비브라토 볼륨은 점점 작게 표현해줍니다. 다음 박자 시 레 시에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레 텅잉하시고 다음 세 번째 박자 미 레와 미 사이에 스쿱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미 레 시 라 점점 작게 해주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파 텅잉하시고 타 시 시 시에 텅잉하시고 그 다음음 시에 다시 텅잉하시고 라 시 레 시 이렇게 음이 나와있는데 그 부분이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샘여림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시 라 시에 텅잉하시고 미 한 박자 반 해주시면서 점점 크게 호흡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박자 라에 텅잉하시고요.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박자 또 파에 파샵에 텅잉하시면서 다음 마디 넘어가서 레음에 텅잉하고 들어가서 점점 작게 샘여림 해주고 비브라토로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1-1번 여덟 마디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여덟 마디를 듣고 3-0번 여덟 마디를 듣고 2-1번 여덟 마디를 듣고 1-2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두 번째 나오는 여덟 마디입니다. 반박자 C고, 라, 레, 레, 미 이렇게 나오는데요. 라에 텅잉하시고, 두 번째 레에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샘여림은 점점 크게. 다음은 파 들어가면서 드롭 표현해 주시고, 드롭하시면서 그 다음은 미 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에 드롭하시고, 미 로 연결하고, 다음 마디 또 넘어가서 시, 시라, 시라, 시레, 시가 나오는데요. 시 부분에 첫음 시, 텅잉, 두 번째 시, 텅잉,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박자 시, 텅잉하시고, 세 번째 박자 시,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 단위로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텅잉의 자리 체크하시면서 호흡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반박자 쉬고, 업비트에 나오는 미 한 박자죠. 그 앞에 레샵 꾸미몸이 있습니다. 미 파, 미에 텅잉하시고, 8분 심표, 4분 음표, 16분 음표 두 개 이렇게 해서 또 싱오페이션 리듬이 나왔죠. 잇따따라. 그 다음에 미 레 나와 있습니다. 레 제자리 해주시고, 그 다음 보시면 시, 도시, 라, 시, 1다시, 이래서 살펴보았죠. 플립 꾸미몸 하시면서, 뒤에 시, 슬로우 스타카토로 시옷 발음 넣어서 잡아주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라 텅잉하면서, 비브라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샘요림은 라에서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자, 라, 시, 래, 미가 나오는데, 라 첫음에 텅잉하시고, 점점 크게, 크레센트 하시면서, 다음 마디로 넘어가면, 파음의 잔결 꾸미몸을 해주시게 됩니다. 파솔파, 하프운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박자, 세 번째 박자, 파솔파의 또 잔결 꾸미몸, 파음에 텅잉하시면서, 하프운지 표현해 주시고, 미래, 미래, 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두 번째, 미래, 미에 텅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갈게요. 시로, 점 4분음표가 나오는데,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음 텅잉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파의 저음이니까, 서브톤 표현해 주시고요. 다음에 나오는 또 시, 한 박자, 반. 그 다음에 나오는 시에 텅잉하시고, 16분음표. 이 한마디에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시의 부분에 점점 크게 하면서, 뒷마디로 연결이 되죠. 샘여림 잘 체크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미, 점 4분음표. 16분음표, 미에 텅잉하시고, 다음 세 번째 박자, 시 텅잉하시고, 레 텅잉하시고, 다음 박자 넘어가서, 미 텅잉하시면서, 파밀에 꾸미몸이 있습니다. 미 길게 하시고, 파밀에 미에 포함시켜 주시고, 미 파밀에, 다음 마디, 미. 텅잉하고 들어가서, 비브라토로, 점점 작게 샘여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1-2번을 살펴보았습니다. 1-2번 여덟 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아cussion 1-2 screen 1-2 Lu 1-2 1-2 2-2 아멘 1-3번 악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박자 C고 파 라 다음에 나오는 라에 텅잉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C 라와 C 사이 칼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라와 파미가 나오는데 파에 텅잉하시고 이 한마디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샘여림 해주시고 다음 박자 넘어가시면 레 16분음표 그 다음에 C 점 8분음표와 8분음표가 타이로 묶어져 있습니다 박자 주의하시면서 소리 내시고 점점 크게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도는 레에 텅잉하시고 16분음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C음에 비브라토 넣어주시면서 점점 작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반박자 C고 미 미 파 미에 텅잉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또 미 같은 음이기 때문에 텅잉하시면서 파 미 점점 작게 표현해줍니다 마지막 박자 C 도시라 C 이렇게 나와있는 플립 꾸미몸과 슬러스타 카토 체크하시고 1-1 1-2에 계속 나왔던 리듬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 텅잉하면서 세 박자 유지해주시면서 비브라토 그 다음 박자 라 시라 파미 이것 역시 플립 꾸미몸으로 라 길게 해주시고 시라 짧게 하면서 파미로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 마디 레 렘이 레에 텅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 라 시레 나와있고요 텅잉의 자리 T 표시해놓은 부분에 텅잉하시고 이 부분은 마지막 음 레에 드롭하시면서 다음 음 C로 연결시켜줍니다 시 라 시 되어 있고요 어 샘열음은 이 두 마디로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 음 C에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또 넘어가시면 반 박자 C고 미 한 박자 나머지 또 16분음표 미파가 나오는데요 그 16분음표 미에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역시 싱오페이션 리듬이었죠 다음 넘어가면 미 레 8분음표로 나오고 시 라 시 시음에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점점 크게 호흡 조절해주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서 렐레 부점으로 리듬이 나와있으면서 점 2분음표 레와 그 부점 8 16분음표 레 랑 타이로 묶어져있어요 그 음의 길이 잘 살펴보시고 이 마지막 레음에 텅잉하고 들어가서 비브라토는 노말톤과 비브라토 연결해주는 비브라토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말톤과 비브라토 연결하는 강의는 상단에 추천강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 악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P3 구매크의 typically 있을 Golf 사이브라토 연결해주는 트레이브라토 연결해주는 그대가 및 도력한 을 살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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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마디 쉬고 세 박자 쉬고 난 다음에 네 박자에 나오는 미, 파, 라, 시, 미에 텅잉하시고 점점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라, 파, 라의 잔결꼬밈음, 라, 시라, 첫음 텅잉하시면서 하프 은지하시고 부드럽게 연결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파의 파솔파 역시 첫음 텅잉하시면서 잔결꼬밈음, 하프 은지, 그 다음에 미래, 파미렘이 나와있는데요. 미 텅잉하시고 파 텅잉하시고 뒤에 음, 미에 텅잉하시면서 텅잉의 자리만 잘 보시고 그 마디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샘여림은 점점 작게 표현하시고요. 다음 마디 시 텅잉하고 들어가서 한 박자 반 하시고 파 서브톤 내시고 그 다음에 시 또 한 박자 반 하시고 다음 나오는 16분은 표 시 텅잉하시고 레 하면서 뒤에 한마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한 박자 반, 그 다음에 레, 시, 라, 라의 텅잉하시고 점점 작게. 다음에 라시, 라시, 라의 텅잉하시면서 점점 크게. 그 다음은 레의 텅잉하고 들어가서 비브라토 하시면서 볼륨은 점점 작게 하면서 간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간주 다섯 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다섯 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섯 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섯 마디 시작합니다. 보다섯 마디 보다섯 마디 2-2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 심표 쉬고 라 레 라에 텅잉 하시고 그 다음 박자 레에 텅잉 하시면서 점점 크게 샘여림 표현해 주시고 다음 다음은 파에 텅잉 하고 들어가서 드롭 해주면서 다음은 미랑 연결해 줍니다. 미 파밀의 플래꼬미몸의 형식으로 미 길게 파밀 짧게 하면서 하프 운지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시 시라 두 번째 시에 텅잉 하시고 다음은 시라 시래 시에 텅잉 하시고 다음 박자 두 박자 시에 텅잉 하시면서 점점 작게 그 마디는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샘여림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마디로 넘어가서 레샵 미 미 파 미레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호흡 조절하시고 미에 레샵으로 반응 꾸미 몸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서 마지막 박자의 1-1과 1-2에 나왔었습니다. 플랫 꾸미 몸 하시고 마지막 음에 슬러스타 카토 표현하시고 다음 음으로 넘어가서 라음 텅잉 하시면서 비브라토로 점점 작게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박자 라시 레미 라에 텅잉 하시고 점점 커지고 파에 잔결 꾸미 몸 파슬 파 파에 텅잉 하시면서 하프 운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음에도 또 잔결 꾸미 몸 파슬 파 첫 음 텅잉 하프 운지로 연결해 주시고 미래 파미래 미 미에 텅잉해 주시면서 점점 작게 호흡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로 넘어가면 레도 시 시 파 레도 시 하면서 점점 크게 다음 음 시에 부점 리듬이죠. 텅잉 하시고 파 서브 톤 내려가시고 시 한 박자 반과 16분 음표가 부침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자 주의하셔야 되겠고 레 16분 음표 텅잉 하시고 그 다음 마디로 미에 넘어가게 됩니다. 샘여림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한 박자 반 그 다음 미 16분 음표에 텅잉 하시고 시 한 박자 레에서 미로 넘어가는 리듬 부점 레에 텅잉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미로 넘어가면서 텅잉 하시고 점점 작게 이때 비브라토는 노말톤과 비브라토 연결해서 소리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말톤 비브라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 8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4-2 5-0 6-0 8-4 5-0 6-0 6-0 6-0 아멘 아멘 2-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과 대부분의 음이 같겠는데요. 반박자 C고 파, 라, 라에서 C 넘어가면서 칼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박자 파에 텅잉 하시면서 파밀에 내려오면서 점점 작게 샘여림 해주시고요. 그 한마디가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샘여림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서 C 레드오의 부점 리듬이죠. 레에 텅잉하시고 세번째 박자 C 두 박자입니다. 그 마디도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서 반박자 C고 미 싱거페이션 리듬이죠. 미 파, 미에 텅잉하시면 되겠죠. 미 레 8분음표로 섬여림이 점점 크게 점점 작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디 시 노시 라 시 플립 꾸미문과 슬라 스타카토 연결하는 거 위에서도 나왔었죠. 그 부분 그 다음에 라 텅잉하면서 비그라토로 점점 작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서요. 반박자 C고 서브톤으로 레에 표현해주시고 레 미, 레에 텅잉하시고 파, 라, 시레 이렇게 되어있는데 T자로 표시해놓은 부분에 T로 표시해놓은 부분에 텅잉하시면서 레에 드롭이 있습니다. 레 드롭하시고 다음 마디 시에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라 시가 되어있죠. 시에 비브라토 하게 됩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서 반박자 쉬고 또 싱거페이션 리듬 나옵니다. 이따 아따라 리듬이 되겠고 미에 텅잉하시면 되겠고 미래 시 도시라 시 위에 나왔던 또 플립 꾸미문 슬라 스타카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는 레에가 네 박자로 유지되는 건데 텅잉을 한번 더 넣어줘서 렐레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부점 첫음 레에 텅잉하시고 뒤에 레에 텅잉하시면서 점점 작게 표현하시고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3 여덟 마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promotes first음 레에 텅잉 안뇨 caliber 3 4 4 5 5 5 6 5 5 6 6 5 7 8 9 11 2-4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음 레에 파미의 꾸미몸을 넣어주면서 서거톤으로 들어가시고 레미 16분음표 파라 시레 텅잉하는 부분에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샘여림은 점점 크게 다음 마디 넘어가서 시라시 하는데 시 마지막음에 비브라토 넣어주시면서 점점 작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서 8분음표, 8분 심표 쉬시고 미 한 박자 당김음 싱커페이션 리듬이죠. 다음에 나오는 미에 텅잉하시고 16분음표 다음에 미래에 8분음표 다음에 나오는 또 마지막 박자 시도시라시 슬러스타카토 해주면서 다음 마디 렐레로 넘어가게 됩니다. 비브라토로 마무리하시고 파솔파 다음 마디 파솔파 잔결 꾸밈음 미래 파솔파 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시라시레 시 나와있는데요. 텅잉 부분에 텅잉하시고 샘여림 체크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박자 시 텅잉하시면서 다음 마디로 연결해줍니다. 시 래 미 연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음들이 미 파미 레도시가 한 박자에요. 근데 그 미가 앞에 음이랑 붙임줄로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박자 주의하시면서 넘어가셔야겠습니다. 미 파미 레도시 라 이렇게 연결이 되고 라시라시 라에 텅잉하시고 점점 크게 하시고 그 다음 마디 렐레 뒤에 레 텅잉하시면서 그 다음 렘미 레 텅잉하시고 파 라 파 레미 파 라 파 이렇게 마무리 음을 했는데요. 라에 드롭하시고 마지막은 파 로 연결하면서 비브라토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4 마지막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게 터로 연결하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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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운사랑을 빠른 속도로 살펴보았습니다. 미운사랑에서 주의할 점은 잔결 꾸밈음, 플랫 꾸밈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연습하셔야겠고 드롭을 다음음으로 연결하는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충분히 하신 후에 노래에 적용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저음 부분이 몇 부분 나오는데요. 저음에서 서브톤을 사용하게 됩니다. 서브톤 연습도 별도로 연습을 하시고요. 그 후에 칼톤도 나오게 되는데 이 노래 자체는 멜로디는 단순하지만 이렇게 여러가지 테크닉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악보입니다. 천천히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그럼 또 친절하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